아이씨, 갔나? 저렇게 웃긴 사람이 웃긴다. 이따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자. 밥 싼 거 먹어야겠네. 기내식을 아까 더 먹을걸. 근처에 한식당 있나? 한식당은 큰일 나죠, 지금. 어? 왜? 엄청 비싼데, 저희 돈도 없잖아. 응, 아니 일단 땡기잖아. 야, 있잖아,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어차피 우리가 벌어서 갚으면 돼. 그래 먹자, 먹자. 먹자, 먹자. 소고기 이런 거 싸니까 사서 먹으면 되고. 아, 저희 일단 걸어가서 자가도 사야 되니까 한번 구경 좀 해보시죠, 저희는. 돈을 좀 많이, 돈 충분하지 않을까? 250불이면은. 아니, 나 안 부족할 것 같아. 아니, 캠핑 한국 스타일로 소고기 싸니까 소고기 같은 거 구워 먹어도 되고. 와, 나무가 진짜 끝내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거리가 예쁘긴 하다. 와... 약간 여기 열대, 그거. 그렇죠, 여기가 계속 날씨가 더우니까. 아, 토스트가 22불이네? 아, 토스트가 22불이네? 와, 토스트가 22불이네? 한 시간 이래라 먹었으니까. 아, 한 시간 이래도 못 먹네. 한 시간 이래라 못 먹는 게 토스트. 아, 맛있네, 맛있네. 이런 거 쌀 거 같은데. 아, 거기 보고 있구나, 이미. 런치 세트가 16,000원. 네? 14,000원 정도. 아니, 이거 많아지 마세요. 세트? 네. 14,000원. 12,000원. 근데 여기, 여기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샌드위치. 스시. 라멘. 아, 라멘 15,000원. 팔? 네. 여기 2불을 쌀까? 오, 19, 19불이다. 저 시장으로 가시죠. 아, 이제 장 보러 갈까요? 장 보러 가시죠. 정착할 때 맨 처음은 한인마트 가서 식재료 사놔야 되거든요. 얘는 700g인데 얘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얼마인데? 얜 700g에 16, 아닌가? 비슷한가? 그거 이렇게 700g? 그럼 이런 게 조금. 그거 2개 사는 게 낫겠다. 남으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김치찌개 그래. 계란을 이렇게 해야지. 그럼 3개 살게요. 아, 3개? 3개 너무 많아. 익으면 됐다. 익으면 됐다. 1.4kg인데. 내가 좀 덜 먹을게. 저도 덜 먹을게요. 그래, 덜 먹기 전에 먹자. 직구 짜장, 이것도 4인분. 이거 싸다. 일단 사놔. 싸다. 샌드위치 진짜 싸다. 2.85. 그럼 제일 싼 건 사자, 아무거나. 2.85. 반 22불. 18,000원. 이거 2,000원밖에 안 한대요. 드시면 좀 사세요. 지금? 김치 말씀드렸다. 소주, 술 사러 가야지. 이거 따로 있구나, 이거. 술 매장 따로 있구나. 2개에. 진짜 비싸다. 하나에 8,000원이에요. 하나에 8,000원. 진짜 비싸다. 어떡하지? 한국에서 이런 것도 그냥 막 사 먹었는데 이건 손도 못 대겠네. 페트도. 원래 막걸리가 싸다. 막걸리가 좀 더 노동에 어울릴 것 같은데? 유독 막걸리가 용량도 큰데 막걸리가 싸긴 싸요. 아니, 그럼 6개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을까? 그러자. 아니, 근데. 그냥 막걸리 사지 마세요. 그럴까 봐 소주 2명 사요. 호주, 호주. 그래, 그 2개만 사자. 일단 사놓고. 와, 돈 많이 올라가는데. 계란 넣으시네요. 피자는 2만 원. 200불, 10만 원. 200불, 10만 원. 네. 20만 원? 200불로 왔어요. 200불이면 성태형 하루일당 아니에요? 20만 원? 하루일당. 괜찮네. 먹는 데 아끼지 말자.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 많이 아끼긴 하네. 사과 많이 나온다 그래도. 남은 또 뭐하지. 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구아... 열어. 뭐 이렇게 많이 샀어? 아 이거 얼마 안 나왔어. 저희 살아야 돼요, 이제. 우와. 오늘 형님, 오늘 삼겹살 파티입니다. 오늘 진짜? 네. 그래, 그래, 하자. 첫날이에요, 형님. 첫날이니까. 어, 형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이거 찜찜해서 기본적으로 좀 해놔야 할 것 같은데. 반찬이라도 좀 할까요, 잠깐? 이 미역국 끓일 거야? 미역국이나 뭐 하는 거 생일이야. 형님 생일로 하시죠. 어, 하자. 제일 가까운 사람 생일이 언제예요? 네, 7월. 나 5월. 형님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 형님 생일 축하합니다. 곱건정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다. 이상형łam 많이 받는 거 같다 아직도 정말 많아 알갱이 약간 짜증나 나의 가빈이 나머지 증거 어떻게 하고 지금 먹을 것 같아. 그래도 되는 거 같아. 설거지 하면 병 같은 거 같아. 이거 다 써야 된다, 이거. 김치도 져 넣으면 안 돼? 물 한 번 한 거고 취할 거 같아. 안 된다. 이것도 쎄더라가지고. 고기 바로 구울게요. 예. 진짜 고기 와. 안보현 셰프님의. 올리고 있다. 제가 옆에서 구울게요. 두 개로 구워야 될 것 같은데. 고기. 네. 성태형이 또 설거지 하셔. 할 게 없잖아. 저랑 비슷하지. 심해가지고. 김치 냄새 미쳤다. 와, 완성. 고기 다 먹겠죠, 이미. 고기 다 먹겠습니다. 고기 다 먹겠습니다. 고기 다 먹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첫날부터. 괜찮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30분 주는 거 처음으로. 한국에 거거든. 들으니까 게임 없에요. 잊어버리는 것은 endlesslyії. 응, 네, 네. 잘 먹고! aimer잇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네, 돼지. 야, 이거 그거 같아. 일본 우동국, 맞지, 형님? 야, 불구나. 이재류로 이 맛이 나와? 와, 대박이다. 아, 그래도 형님하고 보영이가 요리를 좋아해서 진짜 다행이다. 좀 좋아해서 괜찮아요. 그러면 준빈이 빨리 씻어라. 써도 돼요? 바로? 카레를 해볼게. 형님, 저거 버섯 써도 되죠? 응. 찾아보니까 숟가락이 따로 있네, 보틀샵이라고. 아, 근데 보틀샵이 수입하는데요? 예, 예, 예. 맥주 요거 없는 거 같은데? 맥주 없어요? 안 보여. 아, 거기 맥주가 아예 없어요? 형님, 그럼 술 사러 가실랍니까, 형님? 아, 그럼 둘이 갈래? 뭐, 저 사. 예, 예, 하고. 보현아, 그럼 우리 둘이 가서 술 사올게. 예, 먹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한 잔 먹고 올라였던 것처럼. 갈까? 아휴! 갔다 올게. 고기면, 전부. ! 예, 고기면. 예, 고기면. 다 밤까지. 싸우고 있는 거. 옷은 닦아야죠? 안 됨. 몸은 닦아야죠? 이제 누군가가 다를까? 이렇게? 다 생산되는데? 아 아 아 아 하나 하시겠어요, 릴랑 릴랑 하나 몸이 많아 잘 안 넣네. 빨리 봐. 일단 4개를 다 하자. 그래서 오늘 맥주만 하자. 쌀 좀 씻을까요? 근데 미박으로 남지자. 벌레 갔다 오지마. 얼마에 남았어? 근데 87이면 얼마야? 한 7만 5천 원? 7만 7천 원? 냄비밥 올려야겠다. 쌀 좀 80% 정도 올려야 맛있을 것 같아서. 안 힘드나? 내일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더 힘들 거야. 줄 때가 있을까요? 빈이 냄비밥 잘하겠네. 여행하면서 많이 해보겠는데. 기억은 많을 거 아니야. 물이 안 짱나? 이렇게 하면 꼬들밥이긴 한데. 너무 꼬들인가요? 이거 조금만 더 넣을까요? 뚜껑 안 닫고. 저번에 좀 하다가.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센 불에 좀 하다가 그 다음 약불로 줄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한 거 처음 봐. 제가 틀리면 내일 아침밥 다 점심 다 굽는 거잖아요. 카레몬은 뭔 거지? 그럼 형님 방법들 할까요? 응. 공부 시작했는데 뭐. 책임질 자신이 없는데. 에이. 오늘 916불 벌었네요? 진짜? 우리 500. 형님 200, 216, 916불. 계산하면 87만 원? 근데 이제 집 나갈 거랑 집값이랑 이런 거 다 미리 해 놓으면. 아 집값. 대출금은 한 2,000불 될 거 같고. 우리의 손에 5,000불이 남는 거죠. 그냥 먹는 거 아끼 필요 없다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근데 남은 이틀 여행 가야 되니까. 호캉스 한 번 할까요? 아 좋다. 성태임이랑 누나 박명 쓸 건데. 아 잠깐만. 그래. 나 독방 줘라. 너희 설명 쓰고. 숙소는 여기로 하고. 차를 렌트하죠. 아 그래 차를 렌트하죠. 차 좀 좋은 걸 렌트하죠. 아니면 캠핑하고 싶어. 아 그건 전 아무거나 할 상관없습니다. 근데 캠핑 가입 모델이 주무시면. 아 그럼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화상통화 하면 되잖아. 늘 캠핑하고. 밥 괜찮아? 밥 괜찮아? 햇반 사러 왔다 올게요. 괜찮지? 아니 물이 너무 없어요. 보아라 보아라 했다고. 그리고 아주 약한 물을 내서 그냥. 가만히 놔둬. 아 큰일 나한테. 근데 우린 다 잘.. 우린 아무거나 다 잘 먹기 때문에. 나 생쌀야 생쌀 지금. 생쌀이라고. 변탐. 와 이제 사람 이름 못 부르겠다. 아니 어떻게 아까 닭볶음탕을 지금 할까요? 와 너무 크다. 이거 봐. 접어도 될.. 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봐. 접어도 될.. 걔도 될 것 같은데. 어디 놔두기. 어디 놔두기. 아니 걔도 될 것 같아서. 어? 다 말랐어요. 다 말랐다. 멋있어. 다 말랐어? 안 말로 붙어있어요. 다 말랐어? 안 말로 붙어있어요. 다 말랐어? 다 말랐어? 다 말랐어? 다 말랐어? 닭이 뭐 왜 이리 크고? 와 진짜 맛있겠다. 라면나 하나 둘까요? 와 맛있겠다. 옮깁니다. 설탕이랑 고추장이랑.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와 라면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습니다. 또 일하네. 오윤아 진짜 요리 잘한다. 그냥 넣은 게 없어요. 제 자의가. 넣은 게 없습니다. 고국 보드릴까요? 그래갖고. 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침을 먹어야 돼서. 일하기 전에. 안 입은 느낌으로. 그래서 센데트 가져가서 가져가. 안 써. 교물 얘기만 둬도. 아 이거 맛 재밌는데. 따로 맛있는데. 따로 맛있는데. 따로 맛있는데. 아니잖아 미안. 호박이랑 양파를 엄청 넣었더니 달다. 설탕이랑. 달고 맛있어. 우리 준빈이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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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이랑 양파를 안 가져가. 호박이랑 양파를 안 가져가. 같은 데라고 먹는데. 아. 면돌. 면돌. 아. 저쪽. 저쪽만 맡겨. 진짜로. 아니. 조금. 촬영할 때도 술 드시는 거 같아요. 촬영할 때도. 대박. 빈아 이거 먹어라. 아 좀. 먹어 먹어. 이거 먹어. 아니 좀 먹어. 나 딴 거 먹지 마. 딴 건 손도 대지 마라. 다른 건 절대 없다. 라면스라엘 더 넣으면 됩니다. 맛있다 진짜. 국물 맛있다. 배는 건데 이 안에 입었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전. 레츠고. 네. 일단 미역 미역부터 뿌릴까? 네. 우리 아까 가져온 미역 좀. 예. 집에 있는 장학 가지고 왔어. 제가 그 타 방송에 그 아침에 요리 연구가랑 연예인 MC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특씨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모르는 게 없구나. 그것처럼 찍을게요. 미역을 2큰술 넣습니다. 잘게 부서서 넣습니다. 와 이렇게 미역을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먹어봐요. 먹어봐요. 불려야겠죠? 네. 그렇게 한 번 씻어주시겠어요? 네. 깨끗하게. 설마 그 세제로 씻는 거 아니다. 저 자취 칠려냈습니다. 오케이. 이거 나른데요? 이거 뭐야? 이거 넣어놔. 맛있다. 맛이 좀 다른데요? 경수 오이랑? 향기가 나는데? 주민에게 볶아줄래? 주민에게 볶아줄래? 주민에게 볶아줄래? 응. 응. 어어? 간발. 응. 우리는 더 고소하게 들기름으로. 잘한다. 네. 어. 이렇게 찍어봅시다. 그래서 깨킹이. mut. 우유. 맑고. ying. 아. 이렇게. 잘 봐야 돼? 네. 그럼, 이렇게. 치키 아니야? 고소하게 안쪽은? 안에 안에 손이 vulnerable. 와 완전 익었네 뼈 자 뼈 자 오, 룩, 뼈 자 오 있 too, that's nice KOREAN FOOD Do you like Korean food? Do you like it? Okay. Pancake? Seafood, pancake? No, Sit. Sit? Yeah. Thank you.Thank you.Thank you. Oh, Lamy.What is going on? Oh, Lamy 온다. Oh, Let's eat. Let's eat first? Yeah. Let's eat first? Thank you.Thank you. That's hot. Mm, nice. 이 소스는 그렇게 맛있네요. 즐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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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두 개에다. 안녕하세요. 출판. 뿜뿜아. 도시락. 구영, 구영. 나요, 구영. 밖으로 바꾸죠? 잘하시지 마. 가기 전용을 어떻게 안 할지? 중국인은 중국인입니다! 아니고 너희 둘이요? 아무도 너희가 알고 계시는지 말이잖아요 너는 중국인 아빠는 중국인 줄 알아요 말아니는 중국인 저의 중국인 엄마는 중국인 줄 알아요 아, 한국인 줄 알아요 한국인 줄 알아요 내 직업은 걸 갈게요 내 직업은 야, 저의 30 나라에 갔는데 모든 나라에 책을 묻고, 중국인 줄 알아요 그니까... 내가 이렇게... 내 Run by 이 job? 이 job? 네 내가 내 사진을 찍을게 다음.. 5번? 응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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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쿨라. One more rice? One more rice? Yeah, yeah. 오케이. Enjoy. Okay, thank you. 이걸 습관 먹는다고? 네. 속 먹어도 되지? 제육덮밥. 이걸 한국식으로 먹는다, 계속 간다고? 오. 네. 네. Thank you. Thank you. I'm full. I'm full. Rita, we worked five days here. Yeah. How was good or bad? For you two of them? Yeah. Doing what you're doing now, I think you're amazing. Very good. I think you two of them try your best. Is it? Yeah. Mom and I, we want to go for holiday in Korea. When? When can you host us? I will provide everything for free. Yeah? Yeah. Come and please work my, huh? My mom's. Mom? The mother doing the same job like you do in the market. Yeah, same. Because I work here, so you come here and work. Selling fruit? Yeah, yeah. I'm going to go there to work. Yeah. When?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We need to go to the next day. We need to go to the next day. We only need to go to the next day. Oh, I'm hungry. You're hungry. Oh, I'm hungry. Good luck. Wow. I'm hungry. I'm hungry. 빨리 봐도 돼? 야, 의상 컨텐츠가 막아야겠다. 시현이 좋네. 시현이. 한 번씩 더 꺼라. 여섯 번씩 막아야겠다. 아, 참. 근데 여기 진짜 시현이. 저거 한, 저기. 오지 마라. 보셨어요, 저거 보셨어. 시현이. 우와, 이거는 개시대 다 붙다. 와, 내 이쪽으로 저기. 와, 나 여기 약골으로. 야, 진짜 그 잠은 형이 몸이 아파요. 좋다, 이게. 아니, 몸이 너무 많이 좋아요. 자, 깼습니다. 햄이 자다가. 해분 깼다 주세요. 어? 해분 깼다, 자다가. 어, 우리 잘게. 맞아,енииetonκ. 넵하는 형이 곁들여 unfinished다. 오케이. 맛있어. 뭐야? 왜 이렇게 굶고, 어떻게 해봤냐. 저희, 우리 RT인 Romo는 perfis격 고 Táxia 한번 보셔thin ribaio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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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린애 컨셉이란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요. 소리 제대로 했네. 진짜 맛있겠다. 근데 감안해야 됩니다. 와, 이게 뭐구나. 와, 보현아. 따온 걸로 만든다, 토마토? 네. 감안을 찍어라. 토마토 소스 이런 거 좋은 거잖아. 이거 맛지? 잘 먹겠습니다.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녀올리 살려. 소스에 많이 구이잖아. 소스에 많이 구이잖아. 소스에 많이 구이잖아. 와, 진짜 맛있다. 우리 갔다 갔다 보현이는. 애들도 진짜 감동해가지고 있잖아. 보현이 오니까 있잖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뭐 형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봤지? 있는 거, 얼굴 있는 거. 네, 봤습니다. 우와. 형태 형님 말 바꿔, 바꿔봤는데. 내가 바꿔. 내려 바꿔 놨는데. 진짜로. 두 시간 가는 거 맞지? 두 시간 반. 아니, 두 시간 가는 게 아니고. 한 시간 가서 밥 먹고. 고기에서 한 시간 더 가고. 총 합쳐서 두 시간 봐요. 가는 길이 밥 먹는 길이에요. 오늘 정답이 들어보겠네, 고거. 차에서 고거운다고, 이렇게. 두 시간 반 동안 해줄게. 보기다, 보. 잘 자는 거도. 진짜로. 보기다, 진짜로. 아, 이제 환상적인 조합이다. 잘 자는 건 진짜 보기다. 고기 지금 구우면 되나? 아, 고기 여기 있다. 다 고기, 다 고기. 다 고기, 다 고기가 이거 또. 세 개. 고기. 우와, 진짜로 와봐. 고기 구울게요. 예. 잠시만요. 고기 구울게요. 고현아, 구피나? 네. 고기 담을 접시를 자르기만 할게요. 이야, 고기 식이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네, 그러면. 이 자 … circles. 고기 잘 썰었네. 잘 자랐네. 쌈, 쌈. 맛있게 드세요.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 셰프. 음, 맛있네. 올리브. 올리브. 아, 맛있네. 이 고추장이야? 네. 아, 진짜. 나는 글램핑 좋아하는데, 글램핑. 안 짜고. 진짜 좋아하는데. 나 이거 좋아해, 진짜. 내가 과락까지 먹는다. 과락까지 먹는다.